안녕하세요 그레이스킨이에요 저번 시간 라인댄스 수업 재밌으셨나요? 올인 마이 헤드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나파츠 리트리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만 그만큼 더 재밌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렛츠고! 자 보나파츠 리트리트 스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앞에 다시 포인트 하시고 발 무릎 접어서 히치 사이드로 놓으면서 체중이동 반대발 앞에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세일러 스텝인데 비하인드 추게더 왼발만 앞으로 놓아주세요 그러면서 오른발 발끝 탁 한 번 차주시는 거 자 카운터를 쓰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and 시트 2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 그대로 나가시고 왼발 가지고 오시고 오른발 한 번 더 나가주세요 왼발 앞에 오른발 가지고 오셨다가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에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뒤꿈치 업해서 P 버튼 한 번 해주시고 오른발부터 V 스텝 아웃, 아웃, 인, 인이에요 시트 1부터 2까지의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and 2, 3, and 4, 5, 6, 7, and 8, and 세트 3 워킹으로 가세요 워크, 워크, 오른발 맘보 스텝 맘보 스텝 왼발 백, 백 코스터 코스터 크로스로 놓아주시고 시트 1에서 3까지의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and 2, 3, and 4, 5, 6, 7, and 8, and 1, 2, 3, and 4, 5, 6, 7, and 8, and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로 가고 Together 오른발 먼저 앞으로 놓으시고 왼발 사이드, Together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가셨다가 백 쇼풀 가세요 붙이고 한 번 더 가주시고 왼발 백락, 리커버, 포워드까지 시트 1에서 4까지의 풀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연결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and 1, and 2, step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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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ster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and 6, 7, and 8, an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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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파츠 리트리트 재밌으셨나요? 자 아침 저녁마다 한 번씩 반복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